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10월의 첫날,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채용정보 신세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에스텍 시스템에서는 호텔실라 반트 스포츠센터에 프론트 안내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광학과 경영학을 전공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현대제철 주식회사에서 당진제철소 부속의원,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경력 3년 이상의 간호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기간은 채용식까지입니다. 그리고 LG 하우시스에서 직영영업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디자인, 인테리어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그리고 보훈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정밀특위기술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C언어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매트랩, 시뮬링크 활용능력 고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기간은 10월 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청년기획단 여러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빵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소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기획단 김가연입니다. 네, 유진 학생, 가연 학생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준 것 같아요. 또 추석 연휴도 있었고 해서 더욱더 그동안 시간이 좀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냈나요, 유진 학생? 네, 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열심히 한 다이어트를 도로 물리는 2kg 정도 살이 쪄서 오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아무래도 시골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네, 추석 연휴 때 그러면 가장 좀 맛있게 먹은 음식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당근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당근이 구우면 굉장히 달짝지근한 게 밀가루 튀김하고 어우러져서 당근전을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왠지 어울리네요, 당근전. 당근전을 먹고 있는 유진 학생. 가연 학생은 추석 연휴 어떻게 보냈나요? 저도 추석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추석 명절 음식이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석 동안은 먹자 하고 신나게 먹부림을 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뵙는 친척분들 얼굴도 뵙고 또 윷놀이를 하고 놀기도 하면서 개강하느라 학교 다니느라 힘들었는데 제대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연휴에는 살이 좀 쪄야 또 맛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청년 기획단 여러분, 취업이 보인다 시간이 매번 고민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 직업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소개해 줄 직업 어떤 걸까요?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전 국민 모두가 만나본 직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을 매일 만난 분들도 계실 테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모두가 친숙한 직업, 헤어 디자이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만나는 사람에 속하죠. 매일 또 방송 준비를 하려고 또 저희 분장실에서 헤어를 받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저희 헤어 선생님께서 머리를 또 힘을 많이 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취재 내용으로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꾸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꾸몄을 때 가장 변화했을 때 티가 많이 나는 것이 헤어여서 머리를 이색으로 바꿨다가 저색으로 바꿨다가 잘라도 보고 길러도 보고 파마도 했다가 매직도 했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셀프 헤어스타일링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 작년 여름에는 탈색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올 여름에는 염색을 세 번밖에 하지 못하였어요. 세 번 밖에. 네. 그래서 이걸 세 번 밖에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아쉬울 정도로 헤어 스타일링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헤어 디자이너와도 접촉이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만큼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취재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헤어 디자이너를 취재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네. 매주 또 저희가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정말 학생분들의 헤어스타일 변화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중에 또 가연 학생도 참 헤어스타일 변화를 많이 주는 학생인데 어떤 이유로 헤어 디자이너 선택을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옷이라던가 헤어라던가 악세사리 등 저 자신을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또 특히나 머리라는 건 한 사람의 이미지에 있어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짧다면 어떻게 짧은지, 길다면 어떻게 긴지도 다를 테고 또 같은 머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적응되는 방식은 각각 다르잖아요. 또 요즘은 자신의 머리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비추려고 하는 만큼 관심도도 커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멋진 헤어스타일을 개개인에게 맞춰서 멋지게 완성해내는 헤어 디자이너를 만나 뵙고 듣고 온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직접 또 헤어 디자이너 분을 만나고 왔다라고 들었는데 어디에 계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느 지역의 유명한 뷰티샵이 아닌 한 대학교 안에 있는 특별한 뷰티샵의 헤어 디자이너 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이 뷰티샵 안에서 제자들도 가르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자세하게 취재하고 왔습니다. 오, 학교 안에 위치한 뷰티샵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석영대학교 미용예술대학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학과 교수 겸 뷰티샵블루 원장을 맡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최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샵은 교내 안에 있는데 혹시 다른 샵과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게 학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이제 현장이랑 병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과 연계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원할 때는 3학년 이후에는 뭐 현장 실습이라는 학점 취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1학년 때부터는 이제 학과랑 병행이 돼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아예 뭐 인더스트리 익스피리언스, 살롱 체험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조금 일부 수업에서만 진행을 했던 걸 앞으로는 전적으로 수업이 살롱에서 진행이 되게끔 바뀌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다 학생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저희 학교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4학년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턴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국가근로 장학생이라는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학업과 병행할 수 있게 스케줄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학교에도 이런 샵 같은 운영이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살롱이 지금 오픈된 지 거의 7년이에요. 이제 7년 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벌써 현장으로 수업의 방식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지금은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을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출신 제 직원이었던 친구들이 타 대학교에 가서 이런 살롱들을 또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헤어디자인 학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헤어디자이너가 될 수 있나요?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고 만약에 자격증만을 취득을 하고 헤어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전문화된 그런 관련 학과에 입학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도 하고요. 뭐 그거에 원론적인 그런 원리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습득을 하고 그랬을 때 조금 폭넓게 그런 진로 선택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헤어디자인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학과의 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 대한 입시예요.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랑 이제 정시가 나리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용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작년에 수시 제도에서 이제 실기고사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기를 연말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고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시 제도도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시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다른 학과들과 비슷하게 수능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이제 정시 다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학과에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 거죠. 미용구 같은 학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특성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전형이 따로 있을까요? 특성하고도 물론 있어요. 특성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에 그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약 6개 정도의 전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헤어 디자이너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11년가량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 이제 군대 갔다 와서로 하면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따로 취창업을 안 하시고 교수가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처음부터 교수였던 건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 전에 벌써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학교 수업을 하고 끝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살롱에 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를 밟았다가 박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운이 좋게 그 강의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헤어를 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커트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도 항상 저는 커트를 좋아했고 제일 자신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제일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조금 더 탐구하고 이럴수록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커트가 제일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커트나 드라이가 헤어디자이너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헤어디자이너 분이 일하시는 곳에 와가지고 직접 헤어디자이너 분이 하는 일도 체험해보니까 정말 재밌었고 마치 만들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재밌고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디자이너가 오는 손님들도 다 이제 스타일이 원하는 스타일도 다를 때고 어울리는 스타일도 다 다를 텐데 헤어디자이너 분께서 이거를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꾸준히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미도 있었지만 조금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머리 만지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머리 고데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남의 머리를 해본다라는 게 이렇게 내 머리를 하는 거랑 다를 줄은 몰랐어요. 남의 머리를 만지니까 방향이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미용실에 갔을 때 헤어디자이너 분들이 제 머리를 만져주실 때면 좀 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좀 청년 기획단 여러분이 직접 체험도 하고 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좀 해보는 것 같은데 어땠나요? 직접 해보니까? 유진 학생? 네 저는 이런 헤어스타일링이라는 게 제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발을 직접 이렇게 커트를 해보는데 저는 분명히 사선으로 자르는 것 같은데 머리를 떼보면 일자로 잘려있고 이렇게 생각한 대로 전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떻게 어떻게 머리를 완성해서 뿌듯함을 느끼긴 했지만 실제로 사람의 머리였다면 구멍을 하나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머리를 만져주시는 헤어디자이너님들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머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말 고생하셨다고 늘 격려의 한마디, 응원 한마디 해드려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진 학생 지금 또 앞머리를 본인이 직접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솜씨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앞머리가 옛날에 탈색을 많이 해서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앞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조금 실력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가현 학생은 그 고데기를 만지는 손길이 풀어갔던데 어땠습니까? 혼자서 아무래도 셀프 스타일링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한다고는 저 혼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머리를 피기도 하고 혼자서 머리를 말기도 하고 앞머리를 혼자 잘라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셀프 염색을 해보기도 하는 등 셀프 스타일링을 많이 도전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되게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내 머리를 하는 것과 남 머리를 해주는 것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제가 서툴어서 고데기가 인형 얼굴에 닿기도 하고 두피에 닿기도 하고 이래서 만약에 사람이고 고객이었다면 정말 큰일 났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요. 저를 능숙하게 스타일링 해주셨던 디자이너 분들이 떠오르기도 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을까 상상도 안 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내 머리 내 맘대로 되면 헤어디자이너 분들이 안 계셨겠죠? 이렇게 또 직접 체험을 해보고 왔기 때문에 더욱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접 만난 헤어디자이너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온 헤어디자이너님은 꾸준한 연습과 공부 그리고 트렌드 파악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이 즐거운 직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나 뵙고 온 최철호 원장님께서도 교수직을 겸직하시면서 머리 헤어스타일링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VCR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커트를 제일 자신 있어 하시지만 아직도 연습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 하시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 트렌드 파악도 꾸준히 하고 계셔서 고객들과 이야기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연습하고 공부하고 트렌드 파악까지 해야 돼서 정말 지루할 틈이 없이 즐거워하는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윤 학생은요? 저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 디자이너니까 머리를 만지는 능력은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테고요. 그 외에도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디자이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떤 머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울리는지 또 현재 스타일의 흐름은 어떤지 공부를 하는 것 말고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게 대단한 직업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좀 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유행이 굉장히 좀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에도 상당히 좀 민감해야 하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저희 학교에는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런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학과에 입학하여서 공부를 한 후 이제 그 다른 대형 기업에, 대형 헤어 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개인 미용실에 취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다른 기업의 면접을 보아서 취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르게 또 이런 준호헤어 같은 대형 기업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를 들어가지고 그 기업에 입사하는 방법으로 아주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 아까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격증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현영 씨? 네. 자격증 준비는 미용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 전형과 실기 전형으로 나뉜다고 해요. 또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 상세하게 모집,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는 혼자서 독학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웬만하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을 추천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분들은 미용 학원이나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많이 알아보신 후에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또 가현 학생이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직업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면 헤어 디자이너는 직업과 어울리는 적성도 있을 테고요. 능력도 있을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생각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학생?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렌드 파악 능력이나 디자인 능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눈썰미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고객이 어떤 스타일을 하고 계신지 파악해서 어떤 머리 스타일이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고객에게 다가가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도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옷을 입고 미용실을 방문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눈썰미가 좋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데 편했고 그래서 더 머리를 믿고 맡길 수 있게 돼서 눈썰미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눈썰미 중요하죠. 가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성향의 고객들을 만나야 하는 만큼 개개인에게 맞는 소통 방식을 선택해서 다가가야 하잖아요. 제가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 저에게 불편함은 없는지 또 지루해하지는 않는지 신경 써주시고 말 걸어주시는 디자이너 분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미용실을 선택할 때 예쁜 머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저를 얼마나 신경 써주시고 디자이너 분이 얼마나 친절하신지가 미용실을 선택하는 기준이 됐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단순히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고객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 건지 명확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것도 헤어 디자이너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좀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또 체험을 해본 결과 이 헤어 디자이너는 직업이 분명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학생? 네. 저는 여러 다양한 고객들의 머리를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울리게 해줘야 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디자이너 분들이 많게는 10명도 넘게 고객들의 머리를 해줄 텐데 이런 10명도 넘는 사람들의 머리를 어떻게 해줄지 고민하고 그에 어울리는 거에 또 생각하고 그른 다음에 그거를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로 실현시켜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코가 짧은 사람은 단발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보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현장에서는 100% 활용할 수 없으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객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해줘서 고객들이 만족했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낄 거라는 생각에 이 또한 장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네. 과연 학생? 저는 너무 제기주질지도 모르겠지만 다양한 스타일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헤어 디자이너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머리를 받으러 갔을 때 디자이너분에게 머리는 직접 하시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셀프로 하시기도 하고 또 자신이 셀프로 하기 힘든 작업들은 서로 디자이너분들끼리 도와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머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머리가 많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분들은 약간만 있으면 모든 스타일링이 가능하니까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이 많다라는 게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머리를 하는 동안은 몇 시간이고 서 있어야 해서 다리 부종은 물론이고 샴푸나 또 헤어 독한 제품들을 만져야 해서 손에 염증이 생기는 일도 허다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다양한 고객들을 맞이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객들이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이 두 학생이 역대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우리 학생들이 헤어 스타일링에 관심이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헤어 디자이너가 된다면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유진 학생 어떤 걸 해보고 싶나요? 네, 저는 제가 헤어 디자이너가 된다면 오늘의 옷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매일매일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맨날 머리를 하나로 묶거나 풀거나 고데기 안쪽으로 말고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이날 옷이 어떠면 갑자기 오늘은 가발도 착용해보고 앞머리도 없애보고 앞머리도 입다가 이렇게 옷 스타일에 맞게 매일매일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혹시 가장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나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나들이 복장으로 입었는데 지금 머리가 짧아서 못하지만 이렇게 긴 웨이브가 찰랑찰랑한 여신 머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어울릴 것 같네요. 가현 학생은 어떤 걸 해보고 싶나요? 저는 개개인에게 맞는 스타일을 추천하고 만들어내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절을 굉장히 타는 편인데 계절이 바뀌다 보면 그때마다 머리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머리가 어울리는지 또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은 건지 정말 막막해서 제가 원래 했던 머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헤어 디자이너가 된다면 이미지나 색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후에 자신이 어떤 머리를 할지 선택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분의 피부톤을 고려하고 그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고려해서 멋진 헤어스타일을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현 학생 계절을 많이 타는군요. 이 계절에 가을에는 어떤 헤어를 하고 싶나요? 지금 어두운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계속 고민 중인데 또 탈색머리에 검은 머리를 덮어버리면 나중에 탈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정말 헤어스타일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지만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 장점 못지않게 여러 가지 고충도 많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의 매력은 이것이다라고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매력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했듯이 지루할 틈이 없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이 직업을 선택한 만큼 직업에 애정이 클 텐데 이제 그런 뭔가 애정어린 즐거운 일들을 자신이 꾸준히 연습하고 매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아주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렌드 파악을 위해 잡지를 읽는다거나 SNS를 본다거나 이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이렇게 트렌드를 파악하면서 돈까지 본다면 더욱더 즐겁고 알찬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연 학생? 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고 그들의 머리를 만져준다는 것 그 자체가 매력인 것 같아요. 머리를 만진다라는 게 어쩌면 친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일종의 스킨십이잖아요. 이것이 처음 본 사이에서도 어색하지 않는 건 헤어 디자이너와 고객과의 관계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단순히 머리를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또 어떤 게 어울릴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롭게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고객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도 날아갈 만큼 행복한 그게 바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취재에 맞힌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학생? 네, 저는 이번 헤어 디자이너 취재가 정말 너무 재밌었고 가위질하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정말 즐거워서 더 배워보고 더 취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미용실에도 잘 안 가시고 맨날 머리를 더부룩하게 기르셔서 제가 맨날 제가 잘라주겠다고 덥수룩하게 기르셔서 제가 맨날 아빠 제가 잘라줄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르려 하는데 늘 도망만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배워보고 추석에 가서 제가 아빠 배워왔으니까 해줄게 라고 했더니 그때 머리를 약간 맡기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서툴어서 아버지께서 또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에게 머리를 해보고 싶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정말 즐거운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유진 학생 정말 효녀네요. 가윤 학생은요? 저도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직업으로 삼으신 분을 취재하는 건 정말 항상 즐거운 일 같더라고요. 또 미용실은 제가 정말 자주 가는 공간 중 하나인데 취재를 통해서 가게 되니까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디자이너분들이 저의 머리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져주시는지 알게 되니까 평소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컸는데 나중에 머리를 할 때는 혼자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을 더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주위에 미용을 공부하거나 인턴으로 미용실에 취직한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이 친구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힘든 것을 꾹 참고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대견하고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또 하는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헤어디자이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진 학생? 네 저는 헤어디자이너는 농사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작은 밭을 가꾸고 계시는데 그 밭을 가꾸면서 여러 해에 걸쳐서 공부하고 자연에게 이겨내는 시행착오도 겪고 이러면서 본인만의 농사 팁을 얻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농작물을 걷어들이고 몇 해가 지나도 바뀌고 적응이 안 되는 자연이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농사 팁으로 그 자연의 뭔가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셨고요. 그런 것처럼 헤어디자이너 분들도 본인이 이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본인만의 기술 팁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디자이너 분도 이렇게 매일 동부하고 연습하며 시행착오를 걷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을 위한 아름다운 머리를 수확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헤어디자이너는 농사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윤 학생 저는 종이접기의 달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종이접기는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위해서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완성된 모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헤어스타일링 또한 커트나 염색, 파마 등 다양한 시술을 통해서 고객에게 정말 예쁜 머리를 선물해주고 그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물해준다는 것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술사만 손으로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죠. 두 손으로 한 사람을 아름답게 변신시키는 직업 패션의 미를 완성시키는 헤어디자이너라는 직업 만나봤습니다. 함께해준 청년기획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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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